히힛 1-2-1 여기 정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2 제작 중이다. 기다려줘 가져갈게 여기 닫힌 문이다 전리품 금고를 찾았어 열쇠를 확보했어 가자 전리품 금고를 찾았어 열쇠를 확보했어 가자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기다려 봐 헬멧이 필요해 지지 등거 열었어? 필요한 수락 이리와 파티 한번 달려봐라 여기 테이멧이야 레벨 3이야 여기 스나이퍼 확장 설정이다 레벨 3이야 고맙다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적을 발견했다 적을 발견했다 여기 이보실드다 레벨 3 잠깐만 기다려 치료 중이야 제메일 레벨 3 드디어 끝 bang can we 2라운드 리그 카운트 라운드 2라운드 리그 카운트 2라운드 리그 카운트 집중 ㅠㅠ 이 쪽이 저기다 분대 전체를 잡았어 저.. 어이.. 천만의 꼬맹이 별거 아니여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기다려, 피닉스 키트를 써야 한다 이봐, 의링이 움직이고 있어 이 쪽은 랩파트 스페셜 랩파트 스페셜 랩파트 스페셜 드론을 회수하겠어 실드를 충전하는 중 다음은 스페셜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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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도움말씀 유명한 초코네베이 자, 공격받궈냐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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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